우리 마을은 2002년도에 진흥청에서 실시한 농촌 전통 테마 마을로 전국에서 9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제2마을이 선정이 됐었어요. 여기 있는 다도체험이랄지 여기 도자기체험장 염색체험은 자기가 직접 우리 마을에 와서 체험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말로 들어봤고요. 제2마을에서는 지금 여러가지 체험을 하는데 다도체험 제다체험 여기 천연염색 도자기체험 손두부체험 또 봄에 가을에는 농사체험도 여러가지 많이 하고 있어요. 오시는 분들한테 또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고 가실 때 고향의 그런 정을 느끼고 가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